안녕하세요. 여러분을 달콤한 지구학의 세계 초대한 소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앞에서 우리는 총평, 뭐 이번 시험이 어땠나? 이런 것들을 잘 봤기 때문에 바로 1번부터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부터 보도록 할까요? 자, 1번 문제는요. 어떤 거냐면 그러면 어느 지진에 의해 발생한 지진파의 진파 경로 전파 경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한번 골라봅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네요. 자, 보시면은 여기 이제 어떤 자료가 등장하고 있나요라고 하면 이제 지진파가 전달이 되고 있고요. 자, 여러분들이 이런 자료는 충분히 많이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다시 한번 더 강조드리자면 어떤 면에서 강조를 해줘야 될까라고 하면 여기에 각도 있죠. 백삼도 지심각이라고 하죠. 지진원에서 지구 중심 그리고 여기까지 각도를 딱 긋는 거예요. 자, 이 각도 백삼도 그 다음에 백사십이도 요렇게 체크 한번 해주시고요. 여기랑 여기랑 자, 백삼에서 백사십이도 사이에서는 도달 안 합니다. 대신에 백십도가량 해서 약하게 도달하는 파가 하나 등장하는데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집니까? 백삼도부터는 우리 S파가 도착하지 않습니다. 직접적으로 도착하는 S파는 들어오지 않아요. 왜냐면 외핵이 액체이기 때문에 요걸 뚫고 지나가지 못하고요. 뚫고 지나갈 수 있는 파죠. 종파라고 부르는 P파가 여기를 지나갑니다. 자, 근데 맨틀에서 외핵으로 들어갈 때 갑자기 속도가 너무 많이 느려지기 때문에 여기 다음번에 도착하는 곳은 백사십이도 정도쯤에 그때 처음으로 도착하게 되고요. 그래서 백삼에서 백사십이도까지는 거의 지진파가 도착 안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는 방금 이제 통과한 P파 내핵을 통과한 P파가 백사십이도부터 도착하게 되겠고요. 우리가 이제 부르게 되죠. 백삼도부터는 S파의 암형대 도착하지 않습니다. 백삼에서 백사십이도 사이는 P파와 S파 모두의 암형대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요. 백십도가량 해서 이제 약하게 P파가 하나 도착하게 되고요. 자, 이 친구의 전파 경로를 보면 내핵을 지나오게 되죠. 자, 내핵을 지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은 뭐냐면 아, 내핵의 자료를 가지고 들어오나 보다라는 거죠. 어쨌든 지진파라고 하는 게 이렇게 도착하다가 보면은요. A나 B와 같이 멘트를 통과하잖아요. 자, 이 자료만을 가지고 내가 내핵과 외핵을 뭔가 자료라든지 뭐 어떻게 되어 있다 이런 자료를 얻을 수 있을까요라고 하면 절대 얻지 못하겠죠. 왜냐하면 들어갔다 나오거나 뭔가 상호작용을 해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 백십도를 보시면 어떻게 되냐면 다른 친구들은 그렇지 않은데 내핵을 살짝 거쳐서 들어오게 됩니다. 즉, 내핵의 자료를 가지고 들어오기 때문에 이 자료를 가지고 내핵의 존재를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이런 거 정리 한번 해 주시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PSC라고 얘기합니다. 자, PSC는 어떤 거냐면 지진이 발생한 곳으로부터의 거리와 관련된 거죠. PSC, 그래서 멀면 멀수록 P파와 도착하는 파와 P파가 도착하는 시각과 S파가 도착하는 시각의 차이가 크게 되겠고요. 멀면 멀수록 A와 B를 비교한 것 같은데 아마도 B가 PSC가 크겠죠. 자, A보다 B 지점이 길다라고 얘기했으니까 맞는 보기 되겠고요. 두 번째 D는 C지점은 S파만 관측이 됩니다라고 합니다. 그렇죠. 이게 S파 관측이 안 되죠. 그렇죠 열심히 우리 얘기한 부분이에요 백삼도부터는 직접적으로 들어오는 우리 이 S파는 도달하지 않습니다. 자, 그다음에 세 번째로 디귿. 기역을 통해 내핵의 존재를 알아낼 수 있습니다. 그렇죠 내핵이라고 하는 것을 살짝 스치거나 뭐 들어갔다가 나오거나 이런 형태가 되기 때문에 내핵의 어떤 자료를 분명히 가지고 있게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걸 다른 것과의 차이점을 가지고 잘 분석하면 내핵의 존재를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이죠. 기역과 디귿이니까 답은 몇 번? 5번이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 볼게요. 자,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대륙지각과 해양지각이 이렇게 지금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림은 뭐라고 그랬냐면 지각평형상태. 아, 지금 지각평형상태라고 했습니다. 자, 지각평형설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떤 거냐면 맨틀 위에 지각이 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각평형이잖아요. 그런데 평형상태예요. 자, 떠 있는데 평형상태가 되기 때문에 조용히 있을 거라는 거예요. 오르락내리락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하는 이런 운동을 하지 않고요. 어떤 힘의 평형 상태를 유지하게 되는 거고요. 이런 것들이 깨지게 되면 지각이나 이런 것들이 오르락내리락 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여기 문제에서도 나왔지만 기억이 만약에 사라지게 된다면 어떤 원인에 의해서 없어지게 된다면 갑자기 가벼워지게 되죠. 자, 그러면 대륙지각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쓱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각평형상태의 어떤 지역의 단면을 나타낸 것입니다라고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A점과 B점은 모호면. 아, 그리고 문제를 푸실 때 여러분들 처음부터 끝까지 잘 읽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무엇을 물어보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자, A와 B는 지금 어디 있다라고 얘기했냐면 모호면에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옳은 것 한번 골라봅시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네요. 자, 기억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첫 번째는 이제 밀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밀도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밀도를 누구누구를 비교하고 있습니까라고 하면 지금 현재 대륙지각과 해양지각을 비교하고 있어요. 그죠? 밀도는 당연히 어느 쪽이 크겠습니까? 해양지각 쪽이 대륙지각보다 크다. 요거는 잘 숙지해 주셔야 되겠고요. 대해양지각의 평균적인 그 암석의 분포라고 해야 될까? 자, 이런 것들은 현무암이 되겠고요. 대륙지각은 화강암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무거운 원소들이 많이 들어있는 철이나 마그네슘과 같은 이런 원소들이 많이 들어있는 그러한 광물들 유색광물이 되겠죠. 걔네들을 많이 포함한 해양지각의 밀도가 전반적으로 대륙지각보다 큽니다. 자, 그래서 밀도는 대륙지각보다 해양지각이 크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기역은 어때요? 맞는 보기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A와 B의 깊이가 다른 것은 자, A는 얕고요. B는 깊습니다. 자, 그런데 A를 해양지각에다 두지 않았어요. 둘 다 대륙지각에 뒀죠. 똑같은 물질입니다. 대륙지각 화강암질로 돼 있고 동일한 물질이잖아요. 자, 그러면 이 깊이가 다른 것은 왜 그렇습니까?라고 하면 여기는 지각이 두껍고요. 여기는 얇기 때문이에요. 자, 두꺼운 거니까 그만큼의 무게를, 만큼의 힘이 생겨야 되잖아요. 그래서 밑으로 많이 내려가 있는 이런 구조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거를 프레트설로 설명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프레트설로는 어떤 거였어요? 자, 이렇게 높이 솟은 지역은 밀도가 작고 그다음에 낮은 지역들 밀도가 작기 때문에 저기는 여기서 실제로는 밀도가 동일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모호면이 직선으로 쭉 나와서 그냥 같은 깊이예야 돼 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깊이가 달라. 근데 동일한 밀도야 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이건 누구예요? 자, 얘는 이건 에어리설이 되겠죠. 자, 에어리설과 프레트설의 차이점이 이런 거였잖아요. 에어리설은 동일한 밀도로 다 가정했어요. 프레트설은 그런 게 아니었죠. 다른 밀도였어요. 차이점이 뭐였습니까? 동일한 밀도였기 때문에 높이 솟은 지역은 아래로 깊숙이 들어갑니다. 에어리설. 프레트설, 높이 솟은 지역은 밀도가 작아요. 그래서 밑에 모호면이 직선으로 쫙 넣을 거예요. 라고 이렇게 얘기한 거잖아요. 자, 에어리설로 에어리설이죠. 에어설이 아니죠. 선생님, 급한 거? 에어리설. 이렇게. 자, 그다음에 기억이 침식이 돼서 사라지게 된다면 아까 우리 처음에 얘기했다, 그죠? 침식이 돼서 사라지게 되면 가벼워지겠죠. 아니면 뭐 이런 거 생각하셔도 되죠. 물 위에 나무토막이 떠있는데 뭔가 올려져 있는 상황에서 표경상태였어요. 근데 그 친구를 살짝 덜어내면 나무토막이 올라오겠죠. 동일한 원리가 되겠습니다. 요거를 치우게 되면 대륙지각은 올라오겠군요. 자, 깊어질 것이라고요. 자, 그러면 디귿도 틀림복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기억 하나니까 답은 몇 번? 1번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문제는 이제 그 어떤 게 나오고 있냐면 그림 가는 판의 경계 부근의 단면이래요. 자, 왼쪽은 해령도 있고 해구도 있어요. 자, 그러니까 요쪽에는 발산형 경계 여기는 수렴형 경계. 이렇게 되겠고요. 나타낸 것이고요. 대류의 일부를 나타낸 것입니다. 맨틀 대류가 하는 것까지 딱 나타내고 있네요. 나는이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는 온도와 깊이잖아요. 땅 내부의 온도입니다. 자, 기역과 니은이 있는 거니까 요걸 딱 보시면은 누가 지온이 빨리빨리 높아진다. 요거 간혹 여러분들 실수하는 친구들이 많은데요. 지온의 증가. 누가 온도가 빨리 증가입니까? 라고 하게 되면 동일한 깊이를 내려갔을 때 내려갔을 때 누가 온도가 더 많이 높아지나요?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기역과 니은이 요렇게 나타나게 되고요. 기역은 요만큼, 니은은 이만큼. 니은이 더 많이 올라가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얘기를 하자면 A와 B 아마 요거 기역, 니은을 A, B로 요렇게 같이 연결 지어라. 라는 형태가 되는데요. 자, 요기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뭐 멘트를 대류하니까 어찌 보면 많이 들어보긴 했지만 그래도 익숙하지는 않잖아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뭐 그냥 냄비에 물을 끓인다든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막 대류를 할 거잖아요. 물이 오르락내려락 할 겁니다. 냄비 속에서. 올라오는 부분도 있고 내려가는 부분도 있잖아. 당연히 올라오는 지역이 뜨거운 지역이고 따뜻한 지역이에요. 자, 열을 많이 가지고 올라오는 상황이에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올라오게 될 때. 자, 그러니까 아무래도 A와 B를 비교하게 되면 B보다는 A쪽이 좀 더 뜨거운 지역이다. 혹은 맨틀에서부터 열을 많이 공급을 받고 있는 지역이다. 라고 요렇게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 생각을 하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이 얘기하고 싶은 것던 건 열을 많이 공급받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온도가 좀 더 빨리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지역이냐라고 하면 저기에 ㄴ 있잖아요. 저 친구가 A하고 같이 연결. 아마 A지역이 ㄴ 아니겠니? 조금 추운 지역. 해구랑 가깝잖아요. 그죠? 요런 지역이 ㄱ하고 닮아 있겠네? 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됐고요. 순서 없으니까 옳은 거 한번 찾아볼게요. ㄱ에서 뭐라 그랬냐면요. 자, ㄱ에서. 맨틀 대류에서 공급되는 열의 양은. 아우, 열의 양이라는 말을 썼네요. 그죠? 자, 그러니까 A와 B가 있어요. A보다 B에서 많다. 선생님, 지금 방금 열심히 얘기했어요. 그죠? A쪽이 더 많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여러분들이 요거는 어디도 한번 살짝 가보면 우리 지각연류량 이야기잖아요. 자, 요게 지각연류량과 관련된 부분인데 지각연류량이 되겠습니다. 지각연류량과 관련된 부분이고요.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대륙지각과 해양지각이 있는데 뭐 여긴 이제 판이인데 판이긴 한데 대륙지각 대륙 쪽과 해양 쪽이 있는데 대륙지각 내부와 해양지각 내부에 그 열류 열을 발생시키는 그 양으로만 보자면 대륙지각이 훨씬 많아요. 한 대여섯 배 정도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흘러나오는 열의 양은 대륙 쪽과 해양 쪽이 거의 비슷하다. 지각연류량 그것이 왜 그렇습니까? 라고 했을 때 대답이 바로 기역이란 말이에요. 어디서부터 열을 공급받는다고요? 맞아요. 맨 틀에서부터 열을 공급받는다고요. 어떤 형태로 공급받았겠어요? 밑에 뜨거운 기온이 대류를 통해서 올라와서 지각으로 열을 공급해준다는 거죠. 자 그런 의미로 연결 지어서 그런 거와 연결 지어서 가주시면 좋겠어요. 요것만 딱 풀고 끝내지 마시고요. 아시겠죠 자 그다음에 니은 한번 볼게요 니은 뭐라 그랬냐면 암석권에서 지온의 변화율은요 자 기역보다 니은이 작다 우리 처음에 강조한 거 요런 거 실수하시면 안 돼요. 지온의 증가율 누가 더 많이 증가합니까? 니은이 더 많이 증가합니다. 자 니은 틀린 보기. 그럼 디귿 정답이겠다. 동그라미 치고 갑시다. a에서 깊이에 따른 지온의 변화는 니은입니다. 그렇네요. 자 디귿 정답 되겠고요. 답은 3번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4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문제는. 어떤 거냐면 우리 지구 탄생 초기에 보이는 그 기체들 있잖아요. 뭐 질소 이산화탄소 산소 이런 것이 되는 거예요. 이것들의 분압. 분압. 분압이라고 하는 건 부분압력이 되겠고요. 여기서 분압을 보시고 이런 그래프 뭔가 비교하는 그래프는 여러분들이 뭘 되게 잘 봐주셔야 되냐면 이 y축의 수치 있죠. 이걸 일단 좀 잘 봐주세요. 혹시라도 숫자가 닿을 수도 있거든요. 자 그런 것들 신경 써서 잘 봐주셔야 돼요. 자 동일한 숫자인지 확인 한번 해주시고요. 자 그다음에 여기에서 질소 색깔을 요렇게 해놨어요. 질소는 어느 식이든 크게 변화가 없어요. 우리가 지금 뭐라 그랬냐면 과거의 서로 다른 3개의 식입니다. a, b, c가 순서대로가 아니라 순소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는 이걸 순서를 정해야 되는 겁니다. 분압을 나타낸 거고요. 이산화탄소 중 하나입니다. 자 이렇게 기역과는. 하나는 뭐라 그랬냐면 산소. 하나는 co2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누가 먼저인지를 조금 결정 지어야 되는데. 자 그럼 보면 요거 색깔 칠에 이 두 친구 한번 보세요. 자 두 친구 오 이산화탄소인가 산소인가 이산화탄소인가 산소인가 했는데 여기 독특한 게 하나 딱 있네요. 파란 친구 없어요. 파란 친구 없어요. 이 친구 누굽니까. 지구 탄생 초기에 이 친구가 이산화탄소가 없었어요 산소가 없었어요 라고 얘기한다면 그건 당연히 산소예요. 자 그러니까 니은이 바로 누구냐면요 니은이 오 투예요. 자 이 친구가 이게 오 투예요 산소 이거 오 투고 지금 가장 최근에 와가지고 이산화탄소 별로 없잖아요 대기 중에 영 점 영 삼 퍼센트. 하지만 여기서 질소보다 많아요 거든요 질소보다 많아요. 자 그러니까 질소보다 많아요니까 이거 아주 지구 탄생 초기에 이산화탄소를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ABC 시기에서 C 시기를 가지고 이산화탄소와 산소를 결정 짓게 됩니다. 아 그러니까 기억이 이산화탄소니까 이산화탄소는 점점점 바다에 녹아서 들어가서 용이 돼서 없어지게 되고요. 물론 직권으로 침전돼서 사라지죠 고정이 될 것이고요. 생물체들이 등장하게 되면서 이 친구를 또 없애기도 하겠죠. 자 그런 형태로 계속 줄어드는 모습으로 갑니다. 여기 참 1 2 3 4 축이 아니라 10배 10배씩 증정하는 지수적인 이런 그래프가 되기 때문에 여기 0으로 갈 수는 없겠구나. 그죠 이 정도는 있어야 되겠네 이게 가장 최근인 것 같네요. 자 어쨌든 우리 보시면 이산화탄소의 농도 변화를 딱 놓고 보면 CBA 순서라고 이렇게 딱 나오게 되겠습니다. CBA 순서 자 그러면 이거 문제 풀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죠 옳은 설명 골라봅시다라고 했습니다. 기역은 이산화탄소 D는 산소입니다. 그렇지 이산화탄소 산소 뭐 가지고 우리 선택해서 풀었죠. C 시기 가지고 풀었어요. 그 다음 두 번째 A는 B보다 과거의 시기입니다. 틀렸죠 우리 CBA. 이 순서 판단을 하는 건 뭐 가지고 했죠. 이산화탄소 가지고 했습니다. 물론 시간이 가면서 산소가 늘어나게 되는 것도 한번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육상생물은 이거 이전에 산소도 있기 이전인가요 라고 했더니 이건 아니죠 육상생물이 등장한 게 지금으로부터 약 한 고생대 때쯤 되니깐 한 사억 년 전쯤 이쯤으로 보시면 되는데요 지구 나이가 얼마냐면 사십육억 년이에요. 자 이때 산소도 없던 시기가 되니까 우리 생물체라고 하는 것은 뭐 거의 없을 수도 있고요. 혹시 있다면 해양에서 살고 있는 남세균 형태 시아노 박테리라는 친구가 이제 산소를 막 만들어내는 그런 시기쯤으로 볼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해양에서 열심히 활동을 하다가 대기 중에 산소도 만들다가 그러다가 생물이 발전하기 시작하죠. 진화하기 시작하면서 바다에서부터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비교적 최근에 그렇죠 사억 년 전쯤에 비교적 최근에 등장하는 것이죠. 육상으로 오존층 형성되면서. 그니까 이거 이전이라고 보기엔 상당히 힘든 말을 하고 계십니다. 자 그니까 기억 하나만 정답. 그럼 게이브와 비 시기 중에 누구 정도 됩니까라고 얘기한다면 아무래도 에이 시기 부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거는 산소와 이산화탄소 농도가 비슷한 시기고요. 아직 생물이 확 증가하는 그런 시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산소가 훨씬 많아지고요 많아지면서 대기 중에 산소가 상당히 높아지면서 오존층이 성층권에서 형성이 되고 자외선을 차단해 주기 때문에 육상 동식물이 등장하게 되잖아요. 그니까 에이 시기 아마. 어느 정도 그렇게 멀리는 아니겠지만 조금 전에 육상 생물이 등장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기억 하나만 정답 일 번 되겠습니다. 오 번 문제 볼게요. 자 오 번 문제는 무슨 내용이냐면 표준 중력 관련된 내용이죠. 그죠? 중력에 관련된 거고요. ABC에서 보시면 ABC에서 보시면 뭘 적어놨냐면 이 표준 중력의 크기를 적어놨네요. 자 지구 타원체 상의 ABC에서 표준 중력이라고 하는 값 자체는 지구 타원체로 가정하고 지구가 균질한 밀도라고 가정하고요. 자전하고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하여 하나의 수학적인 모델이죠. 타원체라고 생각을 하고 계산상으로 구한 그러한 중력 값이 되겠습니다. 표준 중력의 크기와 방향을 나타낸 것입니다. 방향을 나타냈는데 여기 점선은 지구 중심 방향이고요. 실선은 표준 중력의 방향이 되겠습니다. 자 표준 중력의 방향을 한 번 보시면서 이야기를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표준 중력이 되겠고요. ABC를 보면서 세터는 지구 중심 방향으로 표준 중력. 자 그러면 우리는 뭐를 좀 봐주시면 될 것 같냐면요. 이 친구 한 번 봐줍시다. 이렇게 지구를 한 4분의 1 정도만 그릴까? 요 정도만? 타원체 상으로 요 정도까지만 그릴게요. 자 그러니까 요기까지만 그리고요. 여기를 뭐라고 할 거니? 자 여기를 적도라고 하고요. 여기를 극지역이라고 할 겁니다. 자 이때 요런 거 한 번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극지역의 표준 중력 극지역으로 가면 중력이 세요. 가깝고요. 만율력 크고요. 회전 원심력 없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가장 크고요. 그리고 중심 방향 향합니다. 적도 지역도 마찬가지 중심 방향 향하는데 그렇게 크진 않아요. 그죠? 그리고 표준 중력은 요렇게 갈수록 점점 커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는 이때 중력은 어딜 향하나요? 라고 하게 되면 여기를 향하게 되죠. 만율력은 중심 방향을 향하고 원심력을 바깥쪽으로 향하기 때문에 이때 등장하는 것이 바로 누가 되겠습니까? 세타라고 하는 각도가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요거 ABC를 다시 돌아서 보게 되면 자 이 두 친구 있죠 A와 B가 서로 요렇게 같은 방향 지구 중심과 같은 방향으로 겹쳐있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냐면 어 극지역 아니면 적도지역이겠구나. 자 근데 표준 중력이 그가 구팔이고요 구칠이죠 요거 작아요. 자 그러니까 B는 어느 지역 적도 지역이고요. A는 극지역이고요. C는 중간 극과 적도 사이 중간. 표준 중력도 중간인지 한번 보세요. 구 칠 팔 구 칠 구 그렇네요 중간이네요. 자 그러면서 우리 오 번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A의 위도는 구십 도입니다 그렇죠 극지역이죠 그러니까 기역은 어때요 맞는 보기. 요렇게 그다음에 두 번째 니은 지구 자전에 의한 원심력은 적도에서 가장 크고요. 자 중위도. 자 중간 위도 정도에서 점점 커지다가. 아 적도에서 가장 크고요. 이게 줄어들다가 원심력 원심력. 극지역에 가서면 0이 되게 되는 거죠. 자전의 원심력은 B보다 C에서 큽니다. 적도가 훨씬 회전방향이 크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원심력은 적도지역이 큰 겁니다. 자 그러니까 적도가 크다라고 적도가 크다고 했나. B보다 C에서 크다 그렇죠 적도보다 여기가 크다라고 했으니까 이는 틀린 보기 하시면 되겠고요. 티그 지구 자전 속도가 만약에 느려지게 되면. 자전 속도라고 얘기했다는 우리 원심력을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원심력이 줄어들게 되면 으로 보시면 되겠죠. 느려지면 C에서 세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극단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지구 자전이 멈췄어요. 느려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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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멈춰버린 거야. 자 그럼 원심력이 다 사라지겠죠 어느 위도 때든 자 그러면 지구 중심 방향 만율만 존재하게 돼요 중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만율력과 원심력의 합으로. 표준 중력을 표현하는 거잖아요 모심력 다 사라지잖아요 그럼 만율만 남지 그러니까 지구 중심을 향할 것 같고요 그래서 세타는 줄어든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디귿은 세타가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커질 것이다 라고 했네요 자 틀린 보기 되겠습니다. 자 ㄱ 하나만 정답이 되겠고요 답은 1번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볼게요 6번 문제. 자 6번 문제는 어떤 거냐면 인제 그 우리 중력 이상에 관련된 문제가 되겠네요 자 중력 이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 문제. 자 그림 간은 위도가 같은 지표상의 점 ABC가 있습니다. 자 ABC 이렇게 있고 중력 이상을 나는 간이 중력계로 음 이제 중력을 측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중력이 센 곳에 가면 용수철이 늘어나지 않을까요 그죠 잡아당기는 힘이 셀 테니까 자 추를 달기 전에 용수철의 길이고요 용수철의 길이의 변화량을 L이라고 뒀습니다 그러니까 추 전체의 길이가 L이 아니라 용수철 길이 변화량 추를 달기 전에 용수철 전체의 길이가 L이 아니라 늘어난 길이를 L로 두는 거죠 자 되어 있습니다 자 위도가 같은 자 문제 잘 읽으라고 그랬죠 위도가 같은 즉 무슨 얘기죠 표준 중력이 같은 위도 같은 자 이라고 했으니까 뭐가 같아야 돼요 표준 중력이 어떻다 같은 요런 지역을 얘기해 주시는 겁니다 자 ABC의 중력 이상 나는 간이 중력이야 그러면 옳은 거 고르는 겁니다 단 ABC의 해발고도는 0m 다 자 고도까지 모두 다 같게 뒀습니다 자 그리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역 아마 표준 중력 물어보겠죠 표준 중력은 A에서 가장 크다 A에서 가장 크다 아니죠 모두 어때야 돼요 동일해야 되겠습니다 기역은 틀린 보기 그 다음 두 번째 동일한 간이 중력계로 중력을 측정할 때 L은 자 늘어난 길이는 ABC에서 여러분들 한번 생각합시다 자 이게 중력 이상이라고 하는 건 항상 실측 중력 값에서 표준 값을 뺀 겁니다. 자 중력 이상은 뭐에서 뭐를 빼는 거라고요 실제 측정한 거야 실측에서 표준 값을 뺀 거야 자 근데 표준 값이 모두 어떻다고요 동일하다고요 같은 위도니까 자 그럼 실측 값에 관련된 것이 되겠고요 아마 실측 값은 C가 가장 클 것 같아요 B는 표준 중력과 동일한 어느 위치인 것 같고요 A 지역은 중력 이상이 마이너스가 나왔기 때문에 표준 중력보다 작은 중력을 가지게 되죠 실측 중력이에요 실제 측정한 중력입니다 뭘 가지고요 얘를 가지고요 그러니까 중력이 많이 측정이 된다고요 확 잡아당기는 거야 A보다는 B가 B보다는 C가 중력이 큰 거죠 자 그래서 A보다 B에서 크다라고 했으니까 맞습니다 A보다 B에서 크게 세게 잡아당길 거고요 B보다 C에서 세게 잡아당길 겁니다 ㄷ 볼게요 ㄷ에서 뭐라고 그랬니 지하 물질의 평균적인 밀도는 자 이런 중력 이상을 하고 나면 결과적으로 실측 값이 왜 이렇게 크지라고 나오게 되겠고요 이것은 지하의 물질의 밀도와 관련된 거죠 밀도가 크면 그만큼 실제 측정한 중력 값은 크게 나오거든요 자 그러니까 A B C 중에서 다른 조건은 다 동일하잖아요 해발고도도 같고 편평하고요 그죠 위도도 같고요 그렇게 측정을 했는데 왜 C만 크게 측정이 됩니까 C 뭐 왜 중력이 셉니까 밑에 고밀도 물질이 있기 때문에 중력이 센가 봐요 자 그러니까 아마 평균 밀도를 측정하게 되면 A보다는 B가 B보다는 C가 밀도가 크게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문제에서는 B보다 C에서 크다라고 했으니까 ㄷ 맞는 보기 되겠죠 ㄴ ㄷ이니까 답은 4번 할게요 자 7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번 문제는 박편사진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암석이 누구누구누구 중에 하나야라는 말을 쓰게 되고요 여러분들은 한번 근데 누구누구누구야 라고는 이야기를 하기 전에 얼핏 자 이 상황을 딱 보시고요 무슨 생각을 하냐면 A B C 중에 B 있잖아요 B는 혹시 요쪽 방향으로 줄무늬가 좀 보이세요 광물이 늘어선 거 자 광물 보세요 요렇게 좀 펼쳐져 있지 않아요 요렇게 뭔가 이렇게 압력 그렇지 압력 받아가지고 직각 방향 압력을 아마 요렇게 요렇게 받은 거 같아 그니까 요런 구조 광물이 한 방향으로 늘어서 있는 이런 구조 뭐라 그래요 엽리라고 하게 되죠 자 그러니까 우리는 요걸 보면서 광역 변성 즉 힘을 꽉 받은 거에요 열과 힘을 받으면서 광물이 압력의 직각 방향으로 늘어서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자 요쪽이 그거고요 A 하고 그 다음에 C를 요렇게 보시면 A는 A C는 우리가 사실은 이제 말 문제에서 얘기 안 하면 잘 못 찾을 수도 있어요 근데 A는요 잘 보시면 요런 거 덩어리 하나하나가 다 뭐냐면 광물이거든요 광물이 조직이 이렇게 잘 친밀하게 잘 들어가 있죠 그죠 이런 게 이제 주로 누구냐면 화성암 계통입니다 입자가 크면 이제 화성암 중에서 심성암 쪽으로 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문제 상에서는 되게 이제 입자가 작은 친구를 하나 예를 들었거든요 자 그래서 화성암 중에 결정이 작은 친구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칠 번 문제 읽어볼게요 뭐라고 그랬냐면 서로 다른 암석 A B C가 있어요 자 서로 다른 M B C는요 동일한 배율로 동일한 배율로 봤기 때문에 얘가 이렇게 큰 거는 얘보다 훨씬 큰 거야라는 얘기를 한 겁니다 안산암 편암 화강암 중 하나입니다 안산암 편암 화강암 자 얘가 누구예요 얘가 줄무늬 보이죠 자 편암 이렇게 변성암 하나 등장해야 돼요 자 그러면 안산암과 화강암이 남았고요 그럼 이 결정이 큰 거 누구예요 요렇게 큰 거 이게 화강암이죠 화강암 되겠고요 그러면 A B C C는 누구예요 조그만 친구들이죠 뭐가 되겠습니까 안산암 되겠습니다 요렇게 이제 찾아내면서 문제를 풀어야 되겠습니다 기역 A는 안산암입니다 틀렸어요 그죠 A는 화강암이에요 B는 C보다 높은 압력에서 B와 C가 있습니다 안산암 뭐 화산암이잖아요 뿜어져 나온 거죠 압력이 낮았겠다 자 그런데 편암은 어때요 압력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 구조를 띄게 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니은은 어때요 편암이 좀 더 높은 압력을 받은 겁니다 B는 C보다 높은 압력입니다 압력에서 생성됐습니다 맞는 얘기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 볼게요 C는 A보다 깊은 자 A와 C 같은 화성암을 비교하는 거죠 결정의 크기가 큰 A가 좀 더 깊은 곳이 되겠습니다 그죠 그러면 A가 C보다는 깊은 곳에 C가 A보다는 얕은 곳에서 만들어지게 된 겁니다 C는 A보다 지역 깊은 곳에 C가 A보다 아니죠 A가 C보다 니은 하나고요 답은 몇 번 2번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8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번 문제는 무슨 문제냐면 광상이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광상 화성 광상 퇴적 광상 변성 광상 물론 우리 8번 문제는 조금 쉽게 나왔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광상과 같은 경우는 8번 문제로 이렇게 딱 만족할 게 아니에요 이거 맞았다 오케이 난 끝났어 하산에도 되겠어 이런 거 안 돼요 화성 광상 퇴적 광상 병성 광상이 있을 때 이 친구들 안에 광상이 또 있고요 그 대표적인 얘들이 몇 개 등장한단 말이에요 중요한 것들 등장하게 되는데 그런 거를 기억해 두셔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지금 퇴적 광상과 화성 광상으로 지금 나와 있잖아요 문제부터 읽고 얘기해 드릴게요 서로 다른 광상이 형성되는 위치를 나타낸 것이다 A와 B는 각각 퇴적과 황성 광상 중 하나입니다 요거 퇴적이고 요거 화성이잖아요 하천에 있는 거니까 퇴적이고요 B는 화성 광상 마그마 자 그럼 마그마 같은 경우에 이런 게 정마그마 광상 페그마 타이트 광상 기성 광상 열수 광상 요거를 화성 광상은 뭐 해야 돼요? 온도 이 광상이 생기는 온도를 기억해 두셔야 돼요 정마그마 광상이 높아요 이런 것들을 아셔야 돼요 그리고 화성 광상 얘는 굳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대신에 퇴적 광상 같은 경우는 또 세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뭐가 있냐면 풍화 잔류 광상도 있고요 친전 광상도 있고요 그죠? 자 그러면 이런 광상들이 있을 때 대표적인 예들을 또 알아두셔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니까 특히 화성 광상하고 퇴적 광상은 그런 것들이 돼야 된다는 거죠 혹시 이게 잘 안 떠오르시면 다시 한 번 가서 앞에 개념이 있죠? 그거 다시 한 번 더 공부해 주시는 게 좋아요 그 정도까지는 공부해 두셔야 되는 게 이 광상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풍화 잔류 광상의 얘가 뭐가 있을까요? 라고 했을 때 짠 하고 안 떠오르시면 고령토 이런 것들이 안 떠오르시면 다시 한 번 가셔서 뭐 침전 광상에 뭐 저기 호상 철광층이 있는데라고 하는 게 좀 안 떠오르시면 퇴적 광상 특히 열심히 공부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거 제쳐두시고요 보기 한 번 볼게요 우리 문제 푸는 거니까 a는 퇴적 광상입니다라고 얘기했고요 어때 맞죠? 두 번째 광상이 형성되는 온도는 당연히 b가 높아야죠 화성 광상이니까 a보다 b가 높습니다 그럼요 자 그다음에 ㄷ 고령토는 주로 b에서 산출되게 되겠습니다 고령토라고 하는 거는 우리 퇴적 광상 중에서 뭔가 풍화되고 풍화되고 남은 물질이 쌓여서 그 모여서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정장석이 풍화가 되면서 고령토가 되고요 고령토가 풍화가 돼서 버크 사이트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풍화 잔류 광상에 해당하는 거고요 이 친구 a 쪽에 해당한다는 게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표적인 어떤 광상 얘들 고령토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등장했을 때 얘가 어디에 넣어야 되겠다라는 정도가 나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이겠죠? 그럼 ㄷ은 이렇게 틀린 보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ㄱ과 ㄴ이 되겠고 답은 몇 번? 3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9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9번 문제는 어떤 거냐라고 이렇게 했더니 남극 주변으로 보이는 복각과 평각 자료를 지금 나타내고 있습니다. 가만하는 어느에 남극 주변에 복각과 평각 분포를 나타내고 있어요. 자 왼쪽이 복각이 되겠고요 오른쪽이 평각이 되겠습니다. 자 복각이 어떤 건지는 아시죠 복각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이게 복각이 마이너스 칠십 도다 이건 무슨 얘기예요 마이너스 칠십 도가 되기 때문에 우리 땅 지표면에 있을 때 지구의 자기장. 자기력선 혹은 우리 지구각 투에서 배우는 전자기력 지구 자기장 토탈이 되겠죠. 위로 칠십 도다 도로 쫙 저쪽으로 향한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나침반을 들고 있으면 이 나침반을 상하좌우를 이렇게 좀 표경을 잘 맞춰서 위쪽으로도 혹은 아래쪽으로 가리킬 수 있는 이런 조건으로 만들어놨다면 마이너스 칠십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이 나침반의 N극이 하늘 위로 지평선에 대해서 칠십 도로 부웅 떠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요게 뭐냐면 그쵸 이게 복각이죠. 편각은 무슨 얘기했냐면 편각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지금 보시면 쭉 보면 여기 영이라고 나오게 되고요. 여기 실선이 있잖아요. 실선은 그냥 이십 사십 육십 팔십 가는데 오른쪽에 점선이 있죠. 마이너스 이십 마이너스 사십 마이너스 육십이에요. 자 그러니까 요 영역은 어느 쪽이냐면 요쪽 영역은 동편각이 됩니다. 무슨 얘기죠 진북에 대해서 자북이 동쪽을 향한다는 뜻이 되겠고요 요쪽은 어떤 거야 마이너스죠 서평각이 됩니다. 진북에 대해서 자북이 서쪽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요런 내용이 됩니다. 자 그러면 요거 보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라 그랬냐면 기역 자 남극으로부터 자기 남극 그러면 편각 가지고 얘기를 하자면 여기도 여기도 자기 남극 같은데요 라는 생각이 들죠 그죠. 자 그런데 복각 자료도 같이 한번 봐주셔야 되겠습니다 복각 자료를 딱 보면 자기 남극 자기 남극은 수직이에요 복각이 90도 나와야 돼요 이렇게 올라와야 되는 지역이거든요. 자 요 지역 정도가 자기 남극인 것 같아요 요기가 일치하게 되죠 그죠 자 요기가 자기 남극이 요쪽 아니에요 자기 남극 아니에요 왜냐면 요쪽은 마이너스 한 72도 정도 되기 때문에 자기 남극 아닙니다 저기요. 그래서 자기 남극으로부터 최단 거리는 여기로부터 최단 거리는 A가 뭘까 B가 뭘까 A가 멀고 B가 가깝죠 A보다 B 지점이 가깝다라고 얘기했으니까 맞아요 B가 가까운 거. 그다음에 두 번째 니은 연직 자기력은 이라고 합니다 자 연직 자기력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자기력을요 나누잖아요 수평과 연직으로 나눕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게 남반구니까 남반구에 요렇게 관측자가 있고요. 관측자가 요렇게 있는데 이때 자기력 자기력이 지구의 전체 전 자기력이 요쪽을 향한다. 라고 했을 때 이것을 분해하잖아요. 우리는 수평으로 분해해서 이만큼이요. 연직으로 분해를 해서 이만큼이요. 요렇게 만들어내잖아요. 자 이게 이제 연직 자기력 이야기가 되겠고요. 이 각도 누구예요? 자 이게 복각이죠. 복각이 커지면 커질수록 연직 자기력은 커져야 돼요. 그럼 이쪽으로 갈수록 커지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A 지점과 B 지점을 비교합니다. A 지점과 B 지점을 비교해요. A 지점과 B 지점을 비교하면 자 여기는 마이너스 60 여긴 70 넘어가니까 이거 복각 크죠? 그러니까 B 지역이 어때요? 복각이 크기 때문에 방금 얘기한 이 연직 자기력이 B 지역이 큰 거야. 자 그래서 A보다 B 지점이 큽니다. 라고 얘기했으니까 맞는 얘기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디귿 한번 볼게요. 경로를 기억을 따라서 경로가 어디로 있냐면 그러면 A에서 B까지 요렇게 간다는 얘기예요. 자 요렇게 가다가 보면 평각 보세요. 0, 10, 20, 30, 40, 50, 60, 70, 80까지 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A에서 B로 갈 때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여줄게요. 자 여기다가 내가 나침반을 들고 있어요. 나침반을 들고 있습니다. 남방구에서도 이제 북쪽이 있겠죠. 그렇죠? 북쪽으로 올라가면 적도가 나야 돼? 자 그러면 요렇게 하고요. 자 요쪽을 뭐라고 하냐면 진북 진짜 북쪽이야. 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자침 한번 보세요. 나침반의 자침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처음에 0이었어요. 자 이쪽을 가리키다가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플러스 십이 됩니다. 동평각이요. 자 평각이 플러스를 가지면 동평각이라는 걸 아셔야 된다는 거죠. 진짜 북쪽에 대해서 동쪽으로 동쪽으로 이렇게 나침반의 자침이 변해가는 거 맞죠? 진북에 대해서. 그걸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는 거의 뭐 한 칠십, 팔십까지 가고 있으니까. 자 기업 경로를 따라서 이동할 때 나침반의 자침은 진북에 대해 시계방향으로 움직이게 된다. 자 요렇게 움직이는 걸로 보이고 이거 시계방향인가요? 그렇죠. 요거 시계방향이죠. 그러니까 어때? 요것도 맞는 보기. 기억리언디고 모두 답이 답은 몇 번? 5번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0번 문제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번은 뭐냐면 우리 규산염 광물 구조를 스타이로폼을 가지고 실험을 한번 해보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규산염 광물 에싸여 포 사면체 이야기가 되겠고요 알아보기 위한 탐구 과정입니다. 에이 비는 각각 단 사슬 단 사슬과 독립형. 자 이게 얘네가 지금 사면체가 한 줄로 주르륵 이어져서 가고 있죠. 이게 어찌보면 이게 말이 좀 쉬운 거 같다 누가 독립이고 누가 한 줄인 거 같아 물론 이게 한 줄로 잘 보이진 않죠. 우리가 이걸 자세하게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그래도 얘는 독립은 아닌 거 같아. 독립이라고 하면 혼자 딱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A가 독립형이에요. 자 독립형이고요. B가 이제 뭐냐면 단 사슬 한 줄이 됩니다. 그래서 독립형의 가장 대표적인 광물이 떠오르셔야 돼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이거 숙지해 두셔야 돼요. 독립형 하면 감람석이 떠오르셔야 돼요. 이건 감람석이야. 감람석이고요. 규소와 산소의 결합 비율이 1대 4라는 게 떠오르셔야 됩니다. 단 사슬 한 줄로 된 거잖아요. 휘석이라고 하는 친구가 떠올라 주셔야 되고요. 규소와 산소의 결합 비율은 1대 3이라고 하는 것이 나와 주셔야 됩니다. 그다음 뭐 있죠? 독사슬 두 줄로 된 거 있죠. 각섬석 4대 11 이렇게 등장해야 되겠고요. 이 사면체들이 판상으로 쫙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판상형 흑운모가 되겠고요. 규산염 사면체의 규소와 산소의 결합 비율은 2대 5까지 내려가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뭐를 하고 있습니까? 탐구 과정을 통해서 이제 가는 거고요. 탐구 과정 한번 봅시다. 검은색과 흰색을 준비합니다. 인수시계까지. 검은색 한 개에다가 흰색 네 개를 연결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검은색이고 주변에 얘가 흰색이라는 얘기죠. 얘가 규소고 얘네가 산소라는 얘기죠. 검은색 스트라이로폼은 누구니라고 하게 되면 이 친구가 바로 규소가 되겠습니다. 자, 검은색 스트라이로폼은 누구라고요? 검은색 스트라이로폼 공은 바로 규소가 되겠습니다. 그럼 나머지 흰색은 누가 되겠습니까? 산소가 되는 것이죠. 자, 옳은 것을 고르세요라고 했습니다. 기억은 규소에 해당합니다. 검은색이니까 규소 맞아요. 두 번째 결합 구조가 비인 광물은 단사슬 휘석. 규소 산소 결합 비율은 일 대 삼 요렇게 되겠습니다. 요렇게 된 친구는요 주로 한 방향의 쪼개짐을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했는데 자 휘석 각섬서 길게 결합된 친구죠 단사슬과 복사슬이 되는데 모두 몇 방향으로 가주세요. 두 방향의 쪼개짐을 뚜렷하게 잘 가지고 있습니다. 휘석. 그러니까 두 방향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내가 충격을 가했을 때 약하게 결합되어 있는 방향, 즉 면이 생긴다는 얘기죠. 여러분들이 가장 잘 아는 게 흑운모. 흑운모는 충격을 가해주게 되면 판상으로 떨어져 나가죠. 약하게 결합된 면이 있는 거잖아. 그 면을 한 방향으로 치는 거고 여기 이쪽 면으로는 결합이 약하구나. 분자 결합, 원자 결합이 약하구나. 그러니까 충격을 가니까 이렇게 착하고 떨어져 나가는 거죠. 한 방향. 그럼 두 방향은 보통 어떻게? 길게 떨어져 나가는 구조. 원래 사각형으로 이렇게 직사각형 형태로 있었는데. 길쭉하게. 기둥이라고 해야 될까? 이렇게 있었는데 내가 만약에 충격을 가했더니 이쪽에 약한 면 하나. 이렇게 약한 면 하나. 이렇게 떨어져 나간다는 거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런 게 두 방향이라는 거죠. 두 방향이 됩니다. 물론 방향이 두 개니까 꼭 각도는 구십 도야 됩니까 아니요 구십 도 안 돼도 돼요. 다른 각도여도 됩니다. 휘석 같은 경우는 한 각도가 한 백이십 도 정도로 떨어져 나가게 돼요. 물론 모르셔도 돼요. 120도 이런 건. 대신에 한 방향은 아니다. 두 방향의 쪼개짐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그럼 니어는 어떤 거 틀린 거. 그다음에 규소분의 산소. 규소분의 산소니까 1분의 4. 1분의 3. 감염색이 크죠. 그죠? 자 규소분의 산소는 A가 B보다. 아니 A보다 B가 큽니다. 이거는 3이고 얘는 4잖아. 규소분의 산소. 1분의 3. 1분의 3. 그죠? 얘가 크죠? 근데 B가 크다 그랬죠? 자 A보다 B가 크다. 디귿. 그러니까 디귿은 어때요? 틀린 먹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문제는요. 이렇게 풀내게 되는데 탐구 과정으로 풀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은 뭘 해주셔야 되겠습니까? 이 상황의 질을 잘 알아두시라는 거죠. 잘 숙지해두세요. 감람석 기석 각삼석 구구모. 규소산소 결합비율 1대4 1대3 4대1 2대5 이런 것들이 쭉쭉쭉 나오셔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답까지 얘기했었나? 기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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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1번이겠죠 그죠? 자 1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번 문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확실하게 자료를 주셨으면 여러분들이 헷갈리지 않았을 텐데. 라는 생각이 좀 드는 문제가 바로 십일 번 문제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해서 한번 이렇게 좀 여러분들 오답률 이런 거 우리 홈페이지에 찾아봤거든요 EBS 역시나 여기가 조금 여러분들이 많이 헷갈렸던 것 같아. 왜냐면 그렇게 해서 갈 수도 있어요 맞아요 그니까 요거 틀렸다고요 너무 난 이게 평강 현미경 이런 거 잘 못하나 광물의 어떤 광학적인 성질에 대해서 내가 잘 못 다루나 이런 거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전혀 그런 거 아니에요 그니까 요기는 정말 세세한 걸 이렇게 딱 봐주셔야 되는 그런 문제였다는 겁니다. 아 세세하게 보라는 게 문제를 잘 분석한다는 게 아니라 이 평강 현미경 사진을 보고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일단 문제 읽어볼게요 그림 가는 개방과 직교에서 관찰은 어느 박편의 모습을 에이비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고. 자 에이비 순서가 없는데 보통은 개방과 직교를 나타내잖아요 그럼 누가 개방이고 누가 직교냐라는 말을 쓰게 되는데요 이런 걸 판단해 주시면 돼요 전반적으로 어둡게 보이는 게 직교입니다. 전반적으로 밝게 보이는 친구가 개방이야 왜냐면 직교는 평강판이 수직으로 하나 더 들어간 거예요 빛을 더 어둡게 만들어 버리는 거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직교는 전반적으로 어둡게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가에서 b가 뭐냐면 어떤 상태로 하부 평강판만 있는 개방으로 관찰하는 거예요 개방니콜 상태로. 그 다음에 a가 뭐겠어요 자 a가 직교 상황으로 관찰하는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나는 a 또는 b에서 광학적 이방체 광부를 통과하는 빛의 진행 과정을 나타내는 겁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a 또는 b에서 광학적인 이방체 아 그러니까 요렇게 했을 때 암석 박편이 있고요 광학적인 이방체래요 이 친구가. 자 광학적인 이방체가 있대요. 근데 이 친구가 누구니. a 혹은 b라고 이야기를 한 거야. 그니까 a가 될 수도 있고 b가 될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 친구는 광학적 이방체국을 관찰하는 어떤 모습을 나타낸 거야 이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옳은 건 한번 찾아보라고 얘기했거든요 일단 기역 한번 볼게요 기역은 불투명이다. 자 기역을 잘 보시면요 직교에서 어둡게 보일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한다면 가능한 것으로는 광학적인 등방체이거나 이방체 말고요 등방체이거나 혹은 불투명 광물 주로 금속 광물들이죠 이런 친구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걸 확인하기 위해선 그럼 개방을 보셔야 되는데. 보통의 우리 등방체 광물들은요 개방 상태에서는 이제 빛을 투과시켜주게 될 겁니다 아주 얇게 갈았기 때문에 자 근데 얘는 어때요 개방에서도 통과 못했죠 자 그러니까 불투명 광물. 그니까 금속 광물들입니다 주로 금속 광물 금속들은 뭘 가지고 있냐면 자유전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빛의 진행 방해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개방에서도 안 돼요 그러니까 기역은 뭐니라고 하게 되면 맞아요 불투명 광물이다라고 요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자 그러면 기역에서 보시면 불투명 광물이다라는 말을 요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여기 광학적인 이방체에 있고요 지금 상황에서 통과를 했습니다 a 또는 b 상황이 되기 때문에 우리 a는 직교고 b는 개방이잖아요 자 그러면 직교 선생님 아까 이걸 a 또는 b를 암석으로 살짝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은데요 지금 상태를 얘기했는데 선생님 아까 살짝 착각했네요 a b a 지금 직교 상태로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죠 위에 상부평강판도 있고 하부평강판도 있으니까 자 요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광학적인 이방체를요 직교니콜에서 관찰하고 있는 거죠 자 니은은 복굴절을 일으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복굴절을 일으킨다 라고 하는 것 자체가 뭐냐면 광학적인 이방체입니다 자 광학적인 이방체 광물인데 보시면 여기서 이제 개방이선 통과한다는 뭐 요거는 등방체든 이방체든 다 통과할 수 있어요 자 요거는 통과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위에 직교 상태를 보면 어 이게 좀 애매한 상황이 니은 이 친구가 광학적인 등방체 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이방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무슨 얘기냐면 등방체는 개방에서 보여요 그죠 직교에서는 완전히 소강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까맣게 보이는 걸로 봐서 등방체인데 통과 못할 수도 있겠구나 이거 조금 십 도만 돌려도 그래도 통과 안되네 이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방체도 가능해요 자 뭐냐면 이방체도 가능한데 요거 되는 거고요 당연히 직교에서는 통과 안될 때도 있잖아요 한 바퀴 돌리면 네 번 소강이 나타나는데 하필 그 각도에 딱 걸렸을 수도 있어요 아 그럼 이제 도대체 누가 됩니까 라고 하면 지금 여기서는 살짝 좀 안 보이긴 하는데 실제로 우리 여러분들 시험지를 잘 받아 보셨으면요 이게 완전히 소강돼서 검게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사진을 잘 보라는 겁니다 자세히 보시면요 얘가 빛이 살짝 투과가 되고요 이런 것처럼 기억처럼 완전하게 까맣게 보이지 않아요 안에 보면 살짝살짝 선들이 보여요 여기서 등장하는 선 있죠 니은 개방에서 등장하는 요런 선들이 살짝살짝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완전히 소강되어서 안 보이는 게 아니라 지금 투가 되는데 뭔가 돌리다가 보니까 각도에 맞춰져서 지금 약간 소강 근처까지 와 있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오 이거 보고 광학적인 등방체네 요렇게 생각하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자 근데 니은 복굴절 일으킨다고 요렇게 판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거 사진을 잘 다시 한번 더 봐주세요 니은 요렇게 살짝 통과된 거 보이니까 그 다음에 디귿 한번 볼게요 자 나는 B에서 광학적 이방체 광물을 통과하는 빛의 진행 자 여기 오른쪽에 나는 B에서 AB 개방상태에서 통과하는 거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아니죠 A 직교 상태에서 통과하는 거죠 그래서 디귿은 요렇게 틀린 보기로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몇 번 3번 요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2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번 문제 자 12번 문제도 여러분들 오 실수할 수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근데 생각보다는 그렇게 뭐 오답률이 높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뭐냐면 왼쪽은 석회석 규석 장석 기타 자 얘네들이 뭐냐면 우리나라의 광물 자원이래요 A B 구분한 거고요 총 매장량이 되겠고요 광물의 비율 오 그러니까 총 매장량 천 칠백 삼십 곱하기 십에 칠승 톤인데요 그중에서 석회석이 약 팔십 퍼센트를 차지하는군요라는 겁니다. 자 총 매장량 12.54%에서 철이라고 하는 친구는 한 삼십 몇 프로 정도 차지하고 있겠구나 이런 자료가 되는 거죠 A와 B는 각각 금속과 비금속 광물 자원 중에 하나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당연히 오른쪽 철 히토류 납 아이언 기타라고 한 친구들이 금속 광물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A가 누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A가 B금속이 되겠습니다 자 B금속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B금속과 금속 이렇게 나눠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A는 주로 재령과정을 거칩니다 라고 합니다 재령과정을 거치는 건 누구예요 B금속들입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용광로에 녹이는 걸 이야기합니다 자 기억 틀렸고요 매장량은 철보다 규석이 많습니다 라고 합니다 철과 규석을 이렇게 비교하니까 오 철이 많네요 라고 하시지 마시고요 비율이었고요 이것에 대한 혹은 이것에 대한 거죠 계산하지 않아도요 얼핏만 봐도 왼쪽에 규석이 훨씬 많아 보입니다 자 그래서 매장량은 철보다 규석이 많다라고 한 니은은 맞는 보기 자 그 다음에 디귿 휘토류는요 자 휘토류 그렇죠 요즘에 이거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요즘에 보면 상당히 전자 이런 것이 많이 발달이 되느라 컴퓨터 AI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상당히 많이 쓰이게 되는데 이런 전자산업에서 아주 필수적인 비타민과 같은 별로 필요는 양이 많이 필요한 건 아닌데요 없으면 안 되는 그런 물질들입니다 그런 걸 히토류라고 하거든요 전자산업 항공우주 산업에 이용되고 있습니다 맞는 보기 되겠습니다 자 히토류 되겠고요 답은 그러면 니은 되겠으니까 사 번 하시면 되겠고요 계속해서 우리 십삼 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십삼 번 문제를 한번 봐주시고요 여기는 뭐냐면 왼쪽을 보니까 해양 온도차 발전이고요 오른쪽을 보니까 터빈 뭔가 바다 물을 막아서 해수면의 높이 차이를 이용해서 발생 조차죠 이용해서 조력 발전이 되겠습니다 조력 발전과 해양 온도차 발전을 순서 없이 나타낸 것입니다 자 이 친구가 방금 뭐라고요 조력 발전이 되겠고요 자 이건 뭐라고요 얘가 해양 온도차 발전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서 가면 되겠네요 가는 표층 순과 표층 수와 심층 수의 온도 차이를 이용해서 발전할 거야라고 얘기했고 맞는 보기입니다 자 뭐냐면 작동 유체라고 했고요 이 작동 유체는 그냥 물이라기보다는 뭐 독특한 유체인 거죠 내려와서 심층 수로 오니까 여기가 응축기에요 그래서 이제 차갑고 응축을 시켰으니까 액체로 변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보면 여기는 기화기 뜨뜻한 따뜻한 표층 소에 올라오게 되죠 그래서 온도가 높아져가지고 기화를 하는 거죠 액체에서 그럼 부피가 팍 늘어나게 되겠죠 그러면서 터빈을 돌리겠다라고 하는 작동 방식이 되겠습니다 자 나는 우리나라 동해안보다 서해안에서 유리하죠 그렇죠 우리나라에서는 그렇죠 시화호 조력 발전소가 있습니다 발전량은 어마어마한 양이다라고 합니다 양 되게 많대요 그래서 아주 대규모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자 니은 그 다음에 디귿 가와 나는 재생 가능한 에너지 자원입니다 맞습니다 재생 가능하다는 얘기는 약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재생 다시 쓸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간단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화석연료는 재생이 불가능해요 석유로 희발유 희발유로 자동차가 가죠 희발유를 넣고 자동차가 가고 있습니다 자 근데 그 희발유를 썼죠 연소시켜서 물과 이산화탄소에서 각종 물질들이 배출이 될 거예요 그 배출이 된 걸 모아서 다시 태울 수 있냐라는 거죠 못 태우죠 이런 게 재생 불가능 근데 여기는 작동 유체가 있잖아요 이렇게 오는데 기화하고 응축하고 계속 되는 거죠 바닷물이 지나갔어요 지나간 바닷물 못 씁니까 쓸 수 있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런 거를 뭐라고 하냐면 재생 가능하다는 말을 쓰게 되는 것이죠 전반적으로 재생 가능한 이 발전 방식들이 환경에 뭐 많이 뭐 우리 화석연료나 이런 것들처럼 많이 해롭지는 않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다 맞네요 답은 그럼 오 번인가요 예 오 번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십사 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십사 번 문제 우리 지질도 분석이었고요 조금 어려웠죠 조금 어려웠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은 충분히 푸실 수 있어요 자 요렇게 지금 단층이 등장하고 있는 문제는요 자 일단 문제는 퇴적층 에이비가 분포하는 어느 지역의 지질도입니다 에이비 퇴적층이 있고요 그리고 옳은 거 골라주라고 했고요 역전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그러면 가장 여러분들의 발목을 잡았던 문제는 아무래도 단층이 정단층이냐 역단층이냐 이런 것일 것 같아요 약간의 두려움을 분명히 가지고 있어 왜 가지고 있냐면 이런 문제가 어렵게 나오면 파악이 힘들거든요 그때 어떻게 하는지 잘 보세요 여기가 180 미터 180 미터 해서 요렇게 고도가 낮아지게 되죠 자 그럼 선생님이 여기 왼쪽 요렇게 설거고 대략적인 단면을 그릴게요 자 여기를 x 여기를 y 라고 하고요 여기다가 간단하게 조그마한 그냥 단면만 그릴게요 요렇게 하고요 여기 고도가 높고 살짝 다시 높아지고 낮아지는 요런 모양이죠 자 여기가 x y 너무 자세하게 안 그리셔도 돼요 그리고 여기 180 미터 3 봉우리 정도 쯤에 단층이 생겼어요 자 이럴 때 에이비 경계부터 그리지 마시고요 단층부터 그리셔야 돼요 자 여기다 단층 여기 등장합니다 요거 단층 요거 얘기하는 거예요 자 보시면 단층이 어디로 기울어졌는지 한번 보세요 단층이 이 점 이 점 주향선 단층의 주향선 단층의 주향선 단층의 오른쪽으로 쫙 내려가고 있거든요 자 그러니까 단층이 아마도 요렇게 있을 것 같아요 자 단층면 위에 있는 거를 뭐라 그러죠 그렇죠 이거를 상반이라고 합니다 즉 오른쪽 땅 덩어리가 상반인지 하반인지 자 상반 하반 이때 중요한 거예요 단층 선이 있을 때 연직 위쪽 방향을 차지하고 있는 친구들이 뭐냐면 그렇죠 상반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뭐예요 하반 자 그러면 이게 상반이 내려간이 올라간이 요것만 판단하시면 돼요 자 이때 누굴 가지고 판단해 주시면 되게 편하냐면요 요거 보세요 단층과 이 점 이 점 누구 누구죠 B와 A 경계 B와 A 경계인데 단층과 만나는 선 하나 이렇게 그을게요 그럼 여기 점이 하나 나오죠 그죠 이 점이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여기 정도 쯤에 요 위치에 있어라는 뜻이에요 이 점이 그 다음에 요거 보세요 왼쪽에서 A B 경계잖아요 그럼 요기 점이 하나 등장하고 여기 점이 하나 등장하죠 이렇게 선을 그어 주시고요 자 그럼 요기 이 X점은 어디 있나요? 라고 하게 되면 X점은 하반에 해당하는 X점은 여기 있는 거예요 요런 상태가 되는 거죠 그니까 이 두 점이 원래 A와 B의 경계 A와 B의 경계인데 단층 때문에 짤려 나간 거잖아요 자 얘네 둘이 서로 어때야 돼요 만났었어야 되는 친구입니다 즉 어떤 걸 판단하는 거냐면 상반이 내려왔구나라고 하는 거를 어떻게 판단을 해 주셔야 된다는 것이죠 자 요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것만 판단하면 어느 정도 쉽습니다 나머지는 괜찮아요 그죠 A B의 경계에 A B 경계 요렇게 동일한 고도에서 선 그어 주시고요 동일한 고도에서 선을 그어 주시면 B와 A의 경계는 오른쪽으로 경사져서 내려가게 됩니다 자 아마도 요런 형태가 되지 않을까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 정도 되려나 요렇게 되겠네요 요렇게 되어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 밑에 누구 있어요? A 위에 누구 있어? B 여기 밑에 A 여기 B 그래서 요런 단층이 빠르게 그려지시면 좋겠고요 혹시 조금 찜찜하면 여러분들 요거 끝나고라도요 혼자서 그려보세요 아시겠죠? 이렇게 선 그려가면서 해 보셔야 돼요 요거는 알겠죠? 그냥 눈으로 본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꼭 해 보세요. 나 이거 조금 찜찜한데 한 이 프로 부족한데 이런 친구들 있잖아요. 꼭 그려보세요. 자 기억 볼게요 B의 주향은 이 W입니다 아까 주향선 이렇게 나왔죠 N S입니다. 기억 틀렸어요. 두 번째 니은. A B A는 B보다 먼저 퇴적이 되었습니다 A는 밑에 깔려고 야 역전되지 않았다 그랬잖아요 자 그러니까 A가 먼저 퇴적된 거 맞아요. 그 다음에 기역 니은 디귿 정단층 역단층 물어보나요? 이 지역에 정단층이 있나요? 그렇죠 상반이 내려와 있는 구조가 되기 때문에 정단층 니은 디귿 답은 몇 번? 4번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 15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5번 자 15번은 뭐인 거냐면 그림 가는 중생 대 서로 다른 식의 생성된 화성암 A와 B가 있습니다. 자 A 위치에 잘 보세요 A 위치는 우리 한반도 어찌 보면 좀 전역에 분포하는 거 같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분포하는 거 같고요 A 그다음에 B는 어떤 이라고 하면 경상도 일대에서만 분포하는 겁니다. 자 이때 중생 대 화성암 중요하죠 자 되게 중요한 거 A가 A가 언제쯤 관입하게 된 거냐면 이제 대보 화강암이 되겠고요 언제쯤이냐라고 하면 자 요거 글을 놓을게요 중생대는 대동누층군과 경상누층군이 있어요 대동이 먼저예요. 대동 자 요거 이제 밑에다 썼어요 왜냐면 먼저 오래전에 퇴적이 된 거네요 퇴적층이에요 대동누층군. 그다음에 인제 중생대에 들어와서 인제 초기 정도쯤이죠 자 그다음에 중간에는 결청이 생기게 되고요. 그다음에 곧 중생대 마지막에 백악기 정도쯤에 누가 있냐면 경상. 누층군이 생기게 됩니다. 이때. 대동과 경상 사이 정도쯤에 대동누층군이 있고 경상누층이 있은 그다음 쯤에 여기에 해당하는 전역계 분포하는 게 A인가요 얘는 있네요 A가. 관입하게 되고요 이때 대보. 조. 조산. 운동이라고 하고요 이때 관입한 하강을 대보 화강암이라고 합니다 자 요 지역에 관입되게 되는 거죠 경상누층군이 끝나고 신생대 들어가는 그 시점쯤에 중생대 말 신생대 초쯤에 이때는 누구예요 불국사. 변동이라고 하게 되고요 이때 관입한 화성암들을 불국사. 화강암이라고도 합니다 자 그런데 불국사고요 그다음에 대부조선 운동 요렇게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 두 가지를 가지고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되겠네요 자 화성암이 분포를 나타내고 있고요 나는 지금 주상절리대가 나와있네요 자 주상절리 가의 기역에서. 가에 있는 기역 여기에서. 광주 무등산 쪽인 것 같네요 자 관찰되는 주상절리. 그러니까 기역이니까 비 영역이고요 불국사 변동에 의해서 화성암 관입한 거 고거를 요렇게 콕 찍어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너무 조그만데 찍어놓긴 했다 그죠. 이게 점이어서 까만 건지 원래 까만 데다 선을 넣은 건지 이게 모를 정도로 이게 조그맣네요 선생님 눈이 나쁜가. 자 아무튼 요거 보면서 기약 이야기 해볼게요 기업 뭐라 그랬냐면요. 에이는 비보다 먼저입니다 자 에이는 비보다 먼저입니다 여기 에이 여기 비라고 적었어야 되는데 여기다 적자. 에이는 비보다 먼저죠 예 맞습니다 기역은 맞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니은. 에이가 생성된 시기는 송림 변동이 나타납니다. 자 송림 변동은 어디서 나타나요 중생대가 가장 활발한 지각 변동이잖아요 대동 경상 정확하게 기억해 두시고요 이 변동들 기억해 두시고요 송림 변동 요기다가 들어가기 전에. 네 그래서 그 이전에 있던 고생대 지층들을 많이 변형시키게 되죠 송림 변동 이때 등장하게 됩니다. 자 송림 변동이 이때라고요 아니죠 니은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 한번 볼게요 디귿 비가 생성된 시기에는요 불국사 변동이네요 마그마가 지표로 분출이 된 적이 있다. 지금 이게 뭐냐면 기역이 이런 것이 생겼습니다 주상절리잖아요 주상절리니까 어떤 거냐면 지표면에서 마그마가 냉각이 빨리 되면서 나타나는 한이 주상절리가 되거든요 냉각. 그러니까 분출이 되고 냉각이 돼서 이런 구조를 만들었는데 여기다가 점 찍어 놓고요 dp에 분출된 적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본 거니까 어때요 맞는 보기 되겠네요. 자 그래서 기역과 디귿 이렇게 되겠습니다. 답은 5번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6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6번에 이제 해양 자원에 대한 물음이 되겠군요 해양에서 얻을 수 있는 자원에 대해서 학생들이 나눈 대화입니다. 자 이런 문제가 제일 쉽죠 그죠 요 세 친구 중에 맞는 친구만 찾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대화를 나타낸 것입니다. 가나다는 각각 가스 수화물 리튬 그리고 망가니지 단계 중 하나입니다. 자 자 봅니까 여기 가스 수화물 한번 찾아볼까요 가스 수화물은 안에 메테인과 같은 그런 기체가 들어있습니다. 불에 타요 누굽니까 불에 타는 모습 예외 밖에 없네요 메테인 물 분자와 결합하여 생성이 됐습니다. 다가 누구라고요 자 이 친구가 가스 수화물이 되겠습니다. 해수에 녹아 있던 금속 성물이 침전하여 생성되어 있습니다 요 모양이 있죠 이게 망가니지 단계예요. 그래서 망가니지 니켈 코발트 이런. 니즈 단계가 되겠고요 이런 것들이 많이 유용한 것들 많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망가니즈 단계가 되겠고요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각각은 리튬이 되겠네 해수의 용에 되어서 망가니즈 단계가 해수의 이온 상태로 존재하는 거 아니에요 녹아 있던 게 침전해서 만들어지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바로 리튬이 되겠다. 자 그러면서 가나다 모두 금속 강물잖아요 리튬 망가니지 단계 가스 수화물 요거는 금. 아니잖아요 가스 수화물은 에너지 자원이죠 자 그래서 학생 얘기가 뭐라 그랬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가나다는 모두 금속 강물 자원이야 라고 얘기했습니다 틀렸어요. 제일 오른쪽은 에너지 자원입니다 학생비 나는 태평양 심해지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망가니즈 단계라고 부르는 친구는. 태평양 심해 우리가 허가 받은 클라리온 클리프톤 뭐 균열대가 있는데 그 사이쯤에 나오는 광 나오는 다라기보다는 그 길을 우리가 허가 받아서 실제 켄에 쓰고 있는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다는 연소 과정에서 온실 기체를 배출하지 않아 아니요 틀렸습니다 메테인 분자니까 CH4예요 이 친구를 연소시키면 당연히 CO2와 H2O가 나오게 되겠죠. 온실 기체들 나오죠 자 배출하지 않아 틀렸습니다 학생 B만 제대로 답을 했고요 답은 몇 번 2번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십칠 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십칠 번은 변성에 관련된 내용이군요 자 변성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냐면 그림 가는 서로 다른 변성 영역 A와 B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A는 주로 열만 작용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쓸 수 있겠다 A는 주로 접촉 변성 마그마와 접촉해서 변성이 되는 누구 접촉 변성. 작용이 되겠고요 B라고 하는 친구는 누가 되겠습니까 광역적으로 변성이 되겠습니다 열과 압력. 그래서 오른쪽에 보니까 압력을 받아서 무엇? 염리 구조가 나타나는 걸로 봐서 아마도 이때 나오는 과정인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러면서 이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다른 변성 영역 A, B 나와 있고요 나는 변성 영역 어느 조직이 형성이 되는 어느 조직은 뭐라고 하라고요? 염리라고 하고요. 이게 형성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염리 구조 나타낸 것입니다. 옳은 것 나타냅시다 기역 A에서 변성적인 주된 요인은 A죠 접촉 변성이죠 접촉 변성은 주된 원인 뭐예요. 열이죠. 광역 변성은요 열과 압력 동시에. 그러니까 압력이에요라고 얘기했으니까 틀렸네요. 두 번째 B에서 쉐일은 홈펠스로 변하게 됩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염리 구조가 등장할 때는 홈펠스 아니에요 홈펠스와 같은 경우는 보통 접촉 변성이고요 니은과 같이 이렇게 쉐일이라고 하는 녀석이 광역 변성을 받게 되면 그다음으로 변하는 것이 바로 전판암. 그 다음에 혹시 누구죠 천매암. 그 다음에 누구죠 편암 계속 열과 압력을 받는 거예요 계속 더 세게 세게 받으면서 이름이 바뀌어는 거야 편암 마지막으로 누구. 편마암. 요렇게 변해가는 거 기억 한번 해 주세요 자 그러면서 여기에서 뭐가 등장한다고요 염리라고 하는 구조 등장하게 되고요 요런 것도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염리 중에서 이 친구들을 뭐라고 우리 책 같은데 적어놨냐면 쪼개짐이 발달합니다 이 친구는 편리 구조가 발달합니다 이 친구는 편마 구조가 발달합니다. 라고 얘기하게 되고요 이런 줄무늬의 구조들은 모두 염리라고 부르는 친구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아무튼 니은은 틀린 보기입니다 그죠 홈펠스 아니에요 요렇게 가야 돼요 이렇게 그럼 디귿만 정답인가요 나는 a보다 b에서 그렇죠 이런 염리라고 하는 친구는 b에서 잘 발달할 수 있어 디귿 정답이 되겠고요 답은 2번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18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8번 문제는 뭐냐면 이제 우리의 어떤 퇴적 지형인가요 우리나라의 퇴적 지형인들이 나와있네요 가는 퇴적 시기가 서로 다른 지층 a b c의 분포가 나타나 있고요 그다음에 오른쪽에는 화석들이 등장하고 있네요 나는 공룡 발자국. 충생대. 나는 삼엽충 고생대 요렇게 되겠습니다. 옳은 것 찾아보세요 a와 c에 산출되는 거니까 a c 그럼 요거 일단 찾아보자. 자 보시면 a가 누구냐면요 요기 있는 친구 약간 흐릿한 친구 있죠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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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다음에 b는 누구냐면 a가 있었던 거 좀 더 넓게 요렇게 분포하는 친구 그다음에 c는 경상도 지역에 분포하는 친구 요거 c 요런 거 요런 거 있죠. 그럼 요거 등장하는 거니까 우리 a b c 를 찾으셔야 되요 자 a 는 누구냐 라고 하게 되면 a 는 먼저 있었던 것부터 찾을게요 선생님이 b b a 가 먼젠가 자 누가 누구 색깔이죠. 이게 잘 구분이 안 되네 흐릿한 거 예. 요기 밑에 바탕에 있는 게 얘보다 흐릿하구나 흐릿하다 였구나. 에이네 그죠 a가 바로 누구냐면요 고생대 초기에 우리 조선. 누층군이에요. 조선 누층군이. 요 위에 있는 요거 b 있죠 요거 조그마한 거 친구들 요거 b 평안 누층군보다 좀 더. 넓다라고 좀 봐주세요 우리 요기 퇴백산 분지 있는 이 지역이잖아요 평안 누층군 내는데 영역 같은 거 조금 기억해 두세요 간혹 우리 조선 누층과 평안 누층을 구분 지어라는 문제가 있거든요 얘네들처럼 요렇게 a b 누구야 이렇게. 그래서 구분 지을 수 있어야 되고요 밑에 깔려있는 조선 누층이 조금 넓은 거 기억해 주세요. 그 다음에 c는 누구냐면 바로 중생대 대적이 된 그리고 경상도 지역이니까 뭐라고 경상 누층군이라고 하시면 되요. 자 c는 누구 경상 누층군 요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아마 공룡 발자국은요 경상 누층군에 나와야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 c a 와 c 에서 나왔다 그랬죠 보기에서 a c 그럼 얘 누구에요 c a 에서 조선 누층군에서 나왔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보겠습니다 가에서 a는 b보다 먼저 태적이 되었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조선 누층군이 먼저인 거 이거 보고 확인해라고 하는 거죠 a b 중에 조선 누층군 누구야 요거 찾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방금 선생님이 말씀드렸듯이 위치 좀 기억해 두시면 좋을 거 같아요 자 그다음 두 번째. 나에서는 나는 c다 그러죠 경상 누층군 우리 열심히 찾았어요 방금. 그다음 디귿 다가 산출되는 지역은. 다가 산출되는 이 지역 삼엽충이 나왔죠 삼엽충은 일단 이 친구는. 바다에 살던. 해 바다 밑에 살던 절지동이에요 그래서 이 친구는 뭐냐면 나오면 바다 환경이었구나. 그래서 이제 무슨 얘기를 하냐면 해성층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우리가 고생대 지층을 보다 보면 조선 누층군 그다음에 평안누층군. 이후에 뚝 끊어지게 되고요 물론 중간에도 끊어지긴 하지만 중생대로 넘어가잖아요 자 이때 조선 누층군에서 이어져서 평안누층군으로 이어서 쭉 가다가 보면 평안누층군 중간 정도를 잘라서. 그 이전까지는 해성층이라고 합니다. 자. 해성층 맞고요 뭐 이 친구 등장했으니까 당연히 또 바다니까 해성층이고요 그러니까 다 맞는 보기 되겠습니다. 이것도 답이고요 답은 5번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19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9번 문제는 뭐냐면 사암 석회암 편마암도 등장하고 있고요 가운데 화강암도 있고요 그다음에 변성 영역이라고 했어요. 자 사암이 변해서 뭐가 될까 석회암이 변해서 뭐가 될까 이걸 질문을 던지는 것 같고요 에이는 당연히 누가 될까요라고 하게 되면 혹시 사암이 변하면 뭐가 되나요. 규암이 되겠다 그죠. 규암이 되겠고요 비가 변성을 받았겠다 그죠 마그마 접촉하면서 석회암은 뭐가 되죠. 대리암이 되겠다. 자. 자 씨가 변해서 뭐가 될까요는 아니죠 그죠 씨는 그냥 편마암을 얘기하는 거네요 그죠. 자 그래서 보겠습니다 에이비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찾아주세요. 찾아봅시다. 기역에서 인제 뭐라 그랬냐면요 기역 에이는 입상 변정질 조직을 가집니다라고 합니다. 자 그렇죠 우리가 보통 그 접촉 변성이 일어나죠 접촉 변성 접촉 변성이 일어나게 될 때 접촉 변성. 작용이 일어나게 될 때. 열을 받잖아요 이때 등장하는 어떤 조직이라고 하게 되면 입상 변정질 조직 가장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입상 뭐라는 얘기죠 크다라는 뜻이에요. 크고 고르다라는 뜻이에요. 변정질 어떻게 변했다. 변성 작용을 받으면서. 그 구성하는 광물리 입자가 커지고 고르게 변했다는 겁니다. 조직 요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접촉 변성할 때는 요런 것들이 생기게 되고요 참고로 광역 변성하게 되면 어떤 조직이 주로 생깁니까 염리 그렇죠 염리. 염리 말고 그 안에 또 세부적인 거 있었습니까 뭐 편리 편마 이런 구조들도 있었습니다 자 일단은 이 접촉 변성을 물어봤기 때문에요 입상 변정질 조직이 발달합니다라고 얘기하면 맞습니다. a든 b든 다 요기에 해당돼요 그러니까 규암이든 대리암이든 접촉 변성에서 지금 입상 변정질 조직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b는 대리암입니다 그렇죠 요거는 맞아요 석회암이 대리암이 된다는 걸 잘 숙지해 주셔야 됩니다 요거는 그 다음에 c는 접촉 변성 작용에 의해서 형성이 되었습니다. c는 편마음이잖아요 편마음은 접촉 변성이 아니라 누구예요 광역 변성에 의해서 만들어지게 된 거예요 광역 변성 즉 무슨 내용이냐면요 이 친구는 이런 거죠 광역 변성이니까 누가 편마음이 됩니까 열과 압력을 받아서 누가 이쪽으로 됩니까 라고 하게 되면 누구죠 여기다 적어 밑에 쉐일. 자 쉐일이 그 다음에 뭐가 된다고 그러죠 천매암이 되고요. 아이고. 천매암이죠 그 다음이 천매암이죠 쉐일이 전판암이 되고요. 전판암이요 다음에. 천매암이 되고요. 그 다음에 좀 더 변성을 받게 되면 열과 압력을 받게 되면 편암이 되고요. 마지막으로. 편암. 마지막으로 편마암이 된단 말이에요. 요렇게 자 그렇기 때문에 요 편마암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접촉 변성을 받았다기보다는 쉐일이 광역 변성을 받으면서 가장 변성 정도가 심한 형태가 나타나는 거라고 보면 되겠죠 광역 변성이에요 그래서 ㄱ ㄴ 만 답이고요 틀린 보기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이십 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십 번은 이제 우리 한반도 우리나라가 어떻게 진화해가는 진화라고 해야 될까요 형성되어가는 그 한반도의 형성 과정에 대한 물음이 된다라는 것이고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반도 주변의 판 구조 환경을 시기 순으로 구분하여 나타낸 것입니다. 에이와 비는 각각 영남 육개와 남서 일본 육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에이 비가 있는데 에이비는 하나는 우리나라 영남 육개에 해당하는 거고 하나는 일본 쪽이야 라고 얘기합니다. 자 백악기 팔레오기 제 사기 요렇게 됩니다. 당황스러우셨죠 그죠 우리가 이 기 수준으로는 잘 안 외우고 계시잖아요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지 자 그러면 백악기는 중생대 마지막이에요 백악 이렇게 됩니다. 백악기 되고요 중생대가 끝이 나요. 자 중생대 끝나게 되고요 그다음에 누가 들어가면 신생대잖아요 신생대 한 육천 육백만 년 전 정도쯤부터 해서 팔레오기가 등장하게 돼요. 팔레오기. 한 육천 육백만 년 육천 오백만 년 뭐 이때쯤으로 보시면 돼요 자 가다가 팔레오기가 끝나고 그다음에 내오기가 나오게 돼요. 한 이천 삼백만 년 전 정도쯤에 내오기가 등장하게 되고요 한 이백육십만 년 이백오십만 년 전 정도쯤에 신생대 제 사기 요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요렇게 인제 기 이름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는데 요거 인제 요렇게 얘기하면서. 자 중생대 때 이랬는데. 신생대 들어오면서 무슨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한반도와 일본이 육계가 서로 분리가 되게 되면서 동해가 형성이 돼요. 자 요 이야기는 우리 한반도 형성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내용 중에 하나죠 신생대 들어와서 말이야 신생대 들어와서. 누가 만들어진다고요 동해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동해가 어떻게 형성이 된다고요 자 동해가 형성이 됐어요. 에이 비 자 그러면 신생대 들어와서 팔레오기죠 이때 많이 벌어진 거 보이시죠 자 그러면서 뭐가 형성이 됐습니까 자 동해가 형성이 된다 그러니까 신생대 팔레오기 말부터 넓어지게 되면서 우리가 알던 그런 동해가 형성이 되었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러면 보면서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자 이 기간 동안에 나타나는 변화에 대한 설명 옳은 것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역. 에이와 비 사이의 거리가 증가했다 아니죠 지금 그냥 딱 봐도 에이와 비 사이의 거리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무엇을 얘기하고 싶은 거라고요 지금 현재 동해가 형성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기역 동그라미 맞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가와 나 시기가 불 사 시기에 불국사 변동이 나타났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거 좀 세세한 걸 물어본 건데요 불국사 변동은 중생대 말에 자 중생대 대동누층군 경상누층군 있고요 대동누층군 들어가기 전에 송림변동이 있었어요. 대동누층군 이후에 대보조산 운동이 있었고요. 이후에 백악기 인제 들어가게 되죠 경상누층군 생기고 난 그 이후에 불국사 변동이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근데 이 불국사 변동이 중생대 말. 신생대 초에 나타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불국사 변동을 뭐에다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가와 나 시기. 백악기 초는 백악기 초는 중생대 말이에요. 그 다음에 팔레옥이 말하면 신생대 들어와서 여기쯤이잖아요. 그럼 이 사이쯤에 불국사 변동이 있었어 라고 이렇게 얘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맞는 보기네 이것도 자세하게 물어본 거다 그죠. 기수중까지 해서 우리가 물어본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독도는 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독도는 나 시기 이전에 형성이 됩니다 라고 했는데 자 우리나라에 등장하는 대표적인 화산 지형들 있죠. 백두산 제주도 울릉도 독도 철원 이런 지역들 있잖아요. 이런 데 화산 용암들이 많이 분출이 됐죠. 제주도 하면 화산이잖아 화산.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대부분 다 신생대 넘어와서 후기 정도 들어와서 아까 선생님이 여기 얼핏 그냥 여기 한 2300만 년 정도쯤 됩니다 라는 말을 이렇게 썼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이런 제주도 백두산 울릉도 독도 이런 거 했을 때 뭐 어찌 보면 가장 오래된 게 거의 독도 정도 되는데요. 한 400만 년 정도 쯤이에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내 오기 끝날 때 쯤에 신생대 사기 들어오기 직전 정도 쯤에 우리나라에서 이런 화산 활동이 생긴 거예요. 신생대 화산 활동들이. 그렇기 때문에 나와 다 시기 사이 정도 쯤에 독도가 형성이 됐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부근 쯤에. 그러니까 여기에 독도는 나 시기 이전에 형성이 되었다라고 했으니까 어때요? 이거는 틀린 보기 가시면 되겠습니다. 기억과는 이유이니까 단 몇 번? 4번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0번까지 이렇게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도움이 많이 됐으면 좋겠고요. 선생님이 한번 강조해 드리는 건 그래도 1번부터 20번까지 쭉 한번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배웠던 내용들을 한번 다시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한번 해주시고요. 아시겠죠? 자 그럼 여기까지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험 우리 유평대 잘 보자고요. 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